이번 주소, 땅결! 땅스닥! 안녕하세요. 디자인의 강입니다. 좋습니다. 이미지 컨설던트, 닭 이미지 컨설던트 그리고 과연이 그 손을 느끼네요. 안녕하십니까? 우리가 각종 퀄리티 닭을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안내하면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난이도 별표 3개. 별 3개. 산별이군요. 여러분들에게 겸손 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겸손 닭!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겸손 닭 준비! 출동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? 자 이제 다리 올려도 되겠습니까? 올리십시오. 자 올리십시오. 네 이제 좀 소리를 내보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? 아 닭 소리요? 내주시기 바랍니다. 꼬끼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첫 번째 우리 그 산별. 자 다음 작품. 다음은 유혹딱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유혹딱! 착 Tamara입니다. 유혹딱! 유혹딱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혹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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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공호! 유혹딱! 아 일단. 오자마자. 다음은 웨이브인데 그냥 웨이브가 아닙니다. 아주 샥시한 웨이브입니다. 섹시한 웨이브입니다. 샥시한 웨이브.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나가면서. 그렇죠. 아 꾸꾸덱. 네. 오. 꾸꾸덱. 오. 꾸꾸덱. 네. 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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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 다음. 다음은. 자칭. 얼짱닭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얼짱닭. 모델 얼짱닭입니다. 액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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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짱닭 대단했습니다. 다음. 닭 중에 닭. 네. 가장 부드러운 닭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부드러운 닭. 예. 음악이 감미되어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뮤직. 그. 음악이 어디 있어요. 참. 와. 음악 있다. 어. 부드러운 닭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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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맨 먼저 첫 번째 우리 박팀. 깔끔하죠 오늘 첫 번째. 네. 이분의 눈빛을 보면 모두가 사그러집니다. 정말이요? 바로 눈빛당. 눈빛당. 얼짱당입니다. 얼짱당 눈빛당은. 자, 눈빛당. 진짜 멋있다.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. 자, 다음. 우리 눈빛당이었어. 다음. I love you so much 닭인가요? 어떻게 아셨어요? R&B 닭입니다. R&B 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R&B 닭 보이셨어요? 자, 일단 이렇게 들어가고요. 자, 일단 여기서. 이 덫이 이걸로 가지면. 네. silicone 오 sp- 이 부분은. 오, 오, 오. 이쪽은 알라 Ji Soo afterwards. 알라 Yi Soo 마시고, 알라powered hon 마시고. 떼. 오. seamüğotch 한번 걸 facult기. 네. 개 workshop. 요요. 요요. 호요. 유요요. 요요요ちょ bom ó. 휴 후. 다음emb contagion through-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았나요? 그러게요. 춤 춘 이유.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에이지! 와우와와와 자 다음! 겸손한 근육 겸근 아시죠? 겸근 헬스닥!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 보세요 겸손한 근육 겸근 신발을 손가락으로 걸었어요 신발을 손가락으로 걸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헬스닥 박TV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서바이벌 작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? 자 시 자 겸손한 근육 겸손 꼭 그래!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인사하고 잠깐만 잠깐만 제 옆으로 조심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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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ąが! 박! 겸손다 겸손다 자 얼짱다 얼짱 자 얼짱다 자 얼짱다 다리에 지금 같은 팀이기도 하죠 다리에 대칭 공격 이야 대단하네 자자 공격 자자 공격 바로 다음 분 나오셔야 돼요 아래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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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자자자 자 아래입니다 동설 한 번 공격 동설 한 번 공격 동설 한 번. 동설 한 번. 동설 한 번 종종 한 번 탁 종종 한 번 탁 야 아는 게 당장 povo 다 엑스맨이다! 엑스맨 확실해, 그치? 당신을 엑스맨으로 고발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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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왜 안 도와줘? 깜짝 놀랐어! 저기요, 저기요, 저기요! 질문 딱! 다리 한 번 더 해줘요! 다리 한 번만 더 해주세요, 보고 싶어요! 보고 싶어요, 진짜! 일단 싸우고! 일단 싸우고! 다리 공기 한 번 해! 다리 공기 한 번 해! 어, 위험해! 어, 위험했어! 자, 일단 이미 지성님! 자, 얼짱당 나오나요? 얼짱당! 자, 다음 헬스다! 자, 헬스다! 김종두! 김종두! 얼짱당! 얼짱당! 어떻게 해야지, 무서워! 우와, 잘잘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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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음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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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가밀다! 바이 러unda! 두드러진다! 지경아 겁먹지 마! 저 가운데로 두! 지경아, 겁먹지 마! 아, 어우! 아, 좋아! 아, 그래! 천리시달리 키스잇! 아 부드러운 닦아지게 해주다. 자 과연. 오오오오. 다오동 씨 양쪽 다 지치기를 바라는 저 눈빛. 다른 운동 다 힘들어. 자 우리 그 1대0으로 일단 강팀이 앞서고 있는데요 자 2라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진당 나갑니다 이진 씨 우린 윤은혜당 나갑니다 자 이진 씨와 윤은혜 씨 이진 씨와 함께 하루가 흘러서 그래 하루가 흘러서 그래 간다리 언니 근육 볼래요? 우리 한번 보자 야 야 자 얼짱닭 얼짱닭 난 봐야지 잠깐만 나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야 다음 분 나오셔야죠 다음 분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빨리 다음 분 나오세요 바로바로 이제부턴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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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보다 9년째 선배거든 노유민 씨 노유민 씨 노유민 노유민 흰 자. 자. 어, 어어, 어어. 자 다음장 어! 자 다음장 어! 진짜 대박! 아유 안타까워요 아유 안타까워요 아 대단한 대결 우리 김종국 씨 성시경 씨와 면승부 아 그리고 강호동 좋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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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 미소 빨라 우리 형주 씨 형주 씨 공준 씨, 이리로 와요. 자, 우리 강지혜 씨. 자, 우리 강지혜 씨. 마지막 한 방. 고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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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우, 고우, 고우! 자, 다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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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, 박근혜 씨! 자, 박근혜! 기다렸어, 많이! 아니! 아니! 과연! 그대로 경기였던 것이 아니면 역사할 수 있을지! 자, 이렇게 해서 1대5로 강진 축하합니다!